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플의 소액 주주이구요 애플 맥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기묘하죠?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iOS 16 애플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첫번째 잠금 화면을 꾸미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는 갤럭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능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를 지원하지 않았죠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서 직접 뭐 이모티콘이나 색상 등을 조합하고 각종 위젯으로 캘린더 날씨 배터리 잔량 알람 등을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금 화면 이런 그런 화면 같은 것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죠 또 대기할 때도 이렇게 이게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추가 되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여러분 아이클라우드 공유 사진 보관함 기능 또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최대 6명의 사용자들은 별도의 아이클라우드 보관함에서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 편집 즐겨찾기 설정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스마트 추천 기능은 앨범 속 얼굴을 판별해서 그룹 내에 멤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거는 다 이제 딥러닝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가능하게 된 거겠죠 이게 두번째 기능이 있구요 세번째 기능은 좀 신기합니다 보시면 사진에 텍스트가 들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간판에 중국어로 써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걸 알 수 있죠 처음 보는 신박한 기능이네요 이 기능도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 그런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위에 살펴본 건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해서 좀 이렇게 편의 기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끝으로 이 기능은요 좀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제일 제일 아이 메시지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문자죠 문자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아이 메시지에 수정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 15분 안에 보낸 문자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 전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잘못 보나 가지고 마음을 조절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또 읽은 메시지를 읽지 않음으로 표시함으로써 바로 답장하기 곤란한 메시지의 경우는 답장을 고민할 시간을 벌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그 저기 그 문자에 나오는 그 그 상대방이 읽으면 읽음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읽지 않음으로 잠깐 계속 이렇게 해놓고 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를 잘못 보내서 입을 킥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애플의 새로운 ios 16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